그래? 동의를 내수사로 보닌다고? 예, 마마. 하명하신 대로 그 아이를 궐에서 내쫓을 방도를 제가 찾았습니다. 앞뒤로 꽉꽉 막힌 그 아이 성정이라면 필시 내수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관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꼴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네가 이처럼 유능한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군. 하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었을 텐데 말이야. 아닙니다, 마마. 지난 소인의 죄를 눈감아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신 건반도 감옵할 따름입니다. 아닐세. 자네 정도의 제목이라면 감찰부의 최고 상궁이 되어도 아깝지가 않아. 예? 마마. 소인 더욱 성심을 다해 마마를 모시겠사옵니다. 자, 수량을 정확히 하고 조심조심 탈우라는 말이다. 알겠느냐? 네. 금간부에 들어갈 것이며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라. 나으리. 감찰부에서 국녀가 나왔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전수 나으리. 내 수사에서 감찰 업무를 맡은 나인 청가 동의라 합니다. 알았다. 데리고 가거라. 여기 어디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도 되네. 예? 서책들이 많으니까 그걸 봐도 되고 아니면 다회치기를 하며 시간을 때워도 되고. 저 나으리. 선고하지만 저는 이곳에 감찰 업무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 수사는 거란에서 가장 큰 돈이 들고 나는 곳이라 어디보다 감찰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찰 업무를 하겠다고? 국녀인 자네가 우리 뇌관들을? 선고하지만 먼저 출납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출납일지? 은혜야. 그래. 어디 내가 보여주마. 이 국녀가 내달라는 걸 줘라. 나으리, 나으리. 이건 너무들 하십니다. 이건 규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닥치거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국녀 따위가 나서는 게야. 감찰부는 하던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저런 걸 보낸 게야. 나으리들. 야, 역시 발길질이 좋다구만. 참 아까운 실력이야. 군관이 되셨다. 그것도 내 밑에서. 이거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오랜만에 뵙습니다. 종사관 나리. 이렇게 보니 꽤 달라 보여. 제법 무관티가 나는 게 오작인 따위였다고 누가 믿겠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뭐냐. 대체 뭘 노리고 이 안으로 기어들어온 게. 노리 다녀. 제가 그런 게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놈 봐라. 지난 일이라면 저는 다 잊었는데 아직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이거 보기보단 소심하신 모양입니다. 옳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리. 전 흥정한 건 잘 지키는 편이니까요. 둘째 아니. 좌포청 서종사관에 청거가 있었다던데. 어떻게 그 깐깐한 사람을 구워 삶았는지. 자네 재주가 참 놀랍군. 나흘이도 구워 삶았던 제가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마음에 들면 좌포청에 둘 일이지. 왜 여기로 보냈을까? 글쎄요. 일개 군관인 제가 상관들이 한 일로 어찌 알겠습니까? 전 궁금하면 직접 여쭤보시죠. 전 남은 훈련이 있어서 이만. 저 놈이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게. 출납일지를 보러 왔습니다. 나흘이. 이건 하도 본거라 이제 외우겠습니다. 이 다음 편은 없습니까 나흘이? 뭐? 이제 그만 출라빌지를 보여 주십시오 나흘이. 내 인연. 니가 기어이. 아니 너. 니가 여길 어떻게.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일지를 내놓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떳떳하시다면 제 앞을 막을 이유가 없질 않습니까. 내 인연. 감히 궁녀 따위가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설 아니냐. 이 계집이 서구에서 출납일지를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찰 궁녀로서의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곧. 내 수사에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하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계집이로구만. 내 수사에 서구에 함부로 드나든 죄도 아직 묻지 않았건만. 뭐?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해. 그래.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황당한 겉박을 하는 것이냐. 야장들이 받지 못했다던 대금이. 이 출납일지에는 모두 제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이 출납일지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품의 수량도. 실제 수량이 아닌 임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실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반출할 수 있는 내탕고 제물도 아무런 제가 없이 수시로 출납되어 있었습니다. 내탕고 제물로 사사로이 고리대를 놓으신 까닭이겠지요. 모르셨던 일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과하신 일입니까.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막말을 하는 것이냐. 물러나 있거라. 패스. 니년이 내 수사를 감찰을 하겠다. 예. 감찰을 하면 옳고 그른 것이 명백히 밝혀지겠지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출납일지를 내놓거라. 그럼 이번 일은 눈 감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나으리. 네 인연! 그건 감찰부의 어떤 국녀도 내 수사를 건들지 못했다. 그건 네 인연이 태어나기 전부터 굳어진 관행이었단 말이다. 아이고. 말로는 통하지 않는 계집이로구나. 와라! 네. 이 계집을 끌고 가라! 네? 이거 놓으십시오.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동희야. 동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동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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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힘으로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흘이 이건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일단 나랑 같이 가볼 때가 있다 자 한잔 받으시오 나 진작부터 한잔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워낙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뵐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비 마마께서도 한번 뵙자고 하시오 마마께서 저를요? 예 전수께서 전부도 쭉 저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 올렸거든요 아이고 제가 뭘 한게 있다고 이비 마마를 위한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건 뭐든 해야지요 자 한잔 저 누굴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나와 동문 수확한 사원부 관원이다 이 친구라면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지 박도가 있을 것이야 서정 사관 아니 그간 포도청 일이 바빠서 안보이더니만 그래 어쩐 일로 왔는가? 그간 격조의 내 글이야 사실은 그니 상의할 일이 있어 왔네 감사부의 첫 나인일세 천과 동의라 합니다 자네가 우릴 좀 도와줬으면 하네 우선 첫 나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정상부 정상부 왜 무슨 일인데? 동의가 방금 내 수사에 갔어 빨리 가서 말리지 않으면 걔 무슨 사고칠지 몰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하고도 여길 또 오다니 인연도 참으로 맹랑하구나 이것을 감찰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닥쳐라 인연 근데 인연이 여길 마음대로 뒤지는 꼴을 우리가 볼 것 같으냐? 나으리 뭣을 하는가? 어서 인연을 끌어내자 네 그만두십시오 마마님 정상부께서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우린 왕시대 법도대로 감찰을 행하는 궁녀입니다 이렇게 막으실 순 없습니다 이보시오 정상부 감찰 궁녀를 능멸한 죄는 후에 따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수사에 대한 감찰을 할 것이니 비켜주시지요 정상부 정상부 수사에 대한 감찰이 정상의 감찰이 감찰이 정상부